60세의 저세상에서 90세의 저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갔나고 쳐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없을만해서 못갔나고 쳐내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좁은 나는 천시에 간다고 쳐내라 아뜨랑 아뜨랑 아라리요 가뜨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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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세의 저세상에서 8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하에서 못간다고 쳐내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100세의 저세상에서 바라서 그 밑에 똥 왔냐고 쳐내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큰 낙원생 큰 낙원생 한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의 저세상에서 15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150세의 저세상에서 난 이미 큰 낙원생 에게 왔다고 쳐내라 아뜨랑 아뜨랑 아라리요 우린 모두 건가나게 사랑해요 우린 모두 에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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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